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폐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폐색에서 아도니 폐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폐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폐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차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위에서 내리매 갈렙이 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7절에 배색왕 아도니 배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찍힌 후에 끌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5절 갈렙의 딸 악사가 온리엘과 결혼한 후에 갈렙에게 요청해서 샘물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에서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대조적인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삶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길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인가 혹은 저주의 길인가 아니면 축복의 길인가 아도니 배색의 이야기는 죽음과 저주의 길을 보여줍니다 반면 악사와 온리엘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아도니 배색은 엄지발가락이 잘린 채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다가 죽은 반면에 악사와 온리엘은 생명의 근원인 땅과 샘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도니 배색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난인들과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배색에서 1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는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아서 그의 수족의 엄지 가락을 자릅니다 아도니 배색은 배색의 왕이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1장 7절 상반절에 아도니 배색의 말입니다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손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고대 전쟁의 잔인한 풍습이 있습니다 수족의 엄지 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무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아도니 배색이 70왕의 엄지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발가락을 자를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다의 군대에 잡혀서 오히려 엄지 손발가락이 잘리는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유다지파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에게 대항하는 자의 종말이 어떤지를 예루살렘에서 보여줍니다 아도니 배색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로라 하는 인간 왕들이 많지만 여우와를 섬기지 않는 한 결국은 이런 꼴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잠시 영화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그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발가락이 잘리고 아도니 배색이 하는 말 7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아도니 배색에게 여우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와 복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복수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역사의 주인이신 여우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 배색의 이야기는 죽음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는 반면에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아도니 배색이 죽자 유다지파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을 불살랐습니다 여기서 성공을 거두고 유다는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헤브론을 취하고 세세와 아희망과 달매 같은 용사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기랏 세배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갈렙은 기랏 세배를 공격해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친척인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취하는 용맹을 발휘합니다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악사를 차지하기에 충분한 용사 영웅입니다 그런데 악사 또한 온니엘 못지않게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의 전개를 보면 악사가 얼마나 탁월한 여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악사는 온니엘을 시켜서 아버지께 땅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신부인 악사가 신랑인 온니엘을 시켜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악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뭔가를 더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악사가 나귀에서 내린다는 표현이 원문 표현대로는 나귀에서 떨어지듯이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악사가 떨어지듯이 나귀에서 내려서 꿇어 엎드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사가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악사가 부친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것이 됩니다 갈렙은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딸이 자기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것에 익숙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에 악사가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요청한 후에 아버지가 남방에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이미 남편을 부추겨서 씨를 뿌릴 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밭은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남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샘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밭을 얻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갈렙은 윗샘과 아래샘을 주었습니다 결국 온리엘과 악사 부부는 결혼 선물로 땅과 샘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용감한 신앙의 용사와 현숙한 여인의 결합이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갈렙과 온리엘과 악사의 이야기가 단지 이 부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맺은 이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땅을 요구하며 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샘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인들과 싸울 용기와 신앙이 있다면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입니다 어쩌면 가난인들과 싸우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일지 모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욱 하나님으로 삼는 마음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에 그것을 악착같이 피하는 마음이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가난인들처럼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불나방처럼 그곳으로 우리를 질주하게 할 때에 피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바레 안에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듯이 마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피하는 싸움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싸움입니다 이게 저와 성도님들도 가난인들과 싸우는 이 싸움의 실제가 됩니다 온리엘은 가난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니 신부가 주어지고 그와 함께 땅과 샘물까지 보너스로 얻었습니다 악사와 온리엘 에피소드의 의미는 아도니베 세계에 에피소드와 나란히 둘 때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두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 두 가지 종류의 보상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상 승배자인 아도니베 세계는 몸의 일부가 훼손된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죽는 그런 말로에 처합니다 반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신부는 물론 땅과 샘물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요의 땅에 가난해서 사는 길은 두 가지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 승배와 풍요를 추구하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저와 성도님들께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길을 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부른 찬송 351장의 1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주의 군사입니다 길을 들고 앞서가신 우리 대장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리엘과 악사의 길을 택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평안과 승리를 이 가난과 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상승배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악사와 온예를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평안한 삶 살고 주의 군사되어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